한동대학교 초대총장을 지낸 고 김영길 장로의 천국환송예배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월에 최장암으로 서울 아산의료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던 김영길 장로가 지난 6월 30일 새벽 향년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과 온누리교회 성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천국환송예배에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이제 현실에서 김영길 장로를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그날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고 김영길 장로는 온누리교회 초대장로와 한동대 초대총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나사 루이스 연구소 연구원과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초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또 국민훈장 동백장과 올해의 과학자상, 제4회 한국기독교 학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